안녕하세요. 브랜드 유진 김정진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복부 라인을 진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마무리 스트레칭 동작입니다. 진짜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. 복부 운동을 하시고 나서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복부 라인을 길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복부는 아무래도 근육이 좀 많이 수축이 이루어지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늘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. 여성분들도 내천자를 만드시려면 지금 동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깍지를 손바닥을 하늘 방향을 향해 깍지를 껴주시고요. 기본적으로 팔을 이렇게 기울여주시죠. 옆구리 스트레칭 하신다고. 여기 동작에서 조금 더 많이 늘려주시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주시면서 대각선 위로 몸을 꼽아낸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세요. 자 10개 정도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0 자 7 8 아홉 자 10 자 지금 하시는 동작은 여성분들 힘 운동에도 좋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가 됐습니다. 항상 운동은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